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감동리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뉴저지 은혜의 제1교회 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 앞에 헌신된 이한배 장노님 김정희 군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단임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가 기쁨으로 또 우리 중앙지방의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게 헌신고자 하시니 이 모든 것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